현재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여러 의견 나눠보는 증시 공방 시간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분이 선정한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증시 여파로 변동성 지속, 관망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저가 타이밍,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기일까요? 시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요즘 시장을 보면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크게 울었다가, 그렇죠. 또 하루 좀 이틀 동안 안 되었다가 하루 또 울고, 뭔가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주식을 보면 지금이 아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최고조의 이런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원인은 원래가 애초 작년서부터 있어 왔던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입니다. 제일 큰 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전임 앨런 의장도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파월 의장도 교체로, 신임 의장이 또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의장은 주식 시장에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에서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 이번에 또 무역 분쟁까지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면서 조금 더 하락 각도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죠. 거의 최고죠.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더, 한번 클라이막스는 나올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락이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락에 대비해서 대응해야 될 구간인가, 아마 지금 많이 물려있다면,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이번 주 중반, 후반이 굉장히 분기점에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만 더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조금 더 관망하고, 미증시와 국내 시장의 동향을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지금 왜, 지금 거의 분기점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3월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산을 FOMC라고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OMC만 넘어서면, 무사히 좀 지나가면 변동성이 잦아들거나,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좀 의견이 빗나간 것 같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FOMC 이전에 가장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냈었던 것은,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을 나눠서 본다면, 1월달만 해도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2월달에 갑자기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게,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서 네 차례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또 급등했고요. 2월달에 지수가 하락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2월달, 3월 초만 해도, 3월 20일이 지나면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무역에 대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고, 그다음에 3월 초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진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증시 안정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상당히 많이 출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측이 어렵잖아요.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어렵지만, 요즘만큼 변수가 계속해서, 하나가 좀 잠잠해지면 하나가 불거지고, 이런 시장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가 이제 갈수록 꼬이고 꼬이는, 악순환 고리가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게 지금 중반 정도 지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변곡점 구간, 그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꺼진다면, 진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건데, 대세 하락, 한 차례 더 꺼지면, 대세 하락 신호가 나오는 건데, 진짜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진짜 궁금한 구간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다우 이론에 의하면, 지금 미정 씨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요. 다우 이론에 의하면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대상이, 다우 산업지수랑 또 다우 운송지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 신호, 즉 대세 하락 신호가 23,860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화요일,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 지수 기준으로는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운송지수 기준으로 보면, 1만 136포인트가 이탈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만 181일이에요. 그런데 약간 남겨놨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는데, 이번 주 후반, 중반 후반에 미정 씨가 내일이든 모레든, 다우 산업지수는 이미 이탈했는데,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운송지수마저 이탈하는 여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기서 한번 돌아서 주면 다행인데, 장중에 잠깐 흔들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올려놓고, 조금씩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언봉으로 내려가면, 중요한 추세 분석 신호 중에 하나가 대세 하락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은?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술적 지표상에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좋지가 않죠. 현재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1월까지 올라온 증시가 이격을 굉장히 가파르게 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연말과 연초에 주식시장으로 모아주셨던 기대감에 비하면,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증시라는 것이 항상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다가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만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리스크여서, 헤빙보드로 가는 부분들도 전혀 예측치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도 있고, 국내 밸류가 미국보다는 좀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나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증시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기술적 지표가 가장 유효한 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심리가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응축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지표가 현재 하향 추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올라가면 잠깐 올라가고, 빠지면 그 폭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건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망 내지는 리스크 관리에 좀 취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적극적인 것보다는 관망해야 되는 현장 흐름이다라는 것. 조금 더 한 번 관망을 하고, 이번 주 후반의 미정시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 수급을 한 번 보면 이 변곡점이 어느 쪽으로 튈 것인지를 한 번 또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한 번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한국 및 아시아 신흥국 펀드의 자금 유출입 동향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3월 16일까지는 딱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모습. 이때가 3월 외국인 귀환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지금 현재 자금 동향을 보니까,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유출입이 바로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정치 마감 동향에서 달러와도 약세, MSCI 한국 펀드도 초강세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분명 우리나라 정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할 만도 한데, 어제 순매도, 장중의 순매도였는데, 종가에만 약간 올려놨거든요. 어제가 저는 굉장히, 이 자금 유출입 동향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자금이 굉장히 실탄이, 단기적으로는 좀 실탄의 여건이 없구나, 제가 그 부분을 좀 느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 더, 오늘 달러와 강세도 또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순매도로 기록할 가능성이 많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번에, KRS 300 선물지수가 상장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위한 실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자금도, 주식을 좀 사놓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여건은 조금 순매수에 가깝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은 기관들은 적가 매수할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들이 문제인데, 외국인들은 일단 순매도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파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현재 변곡점에서, 아랫방향인지 윗방향인지, 그게 결정될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달러와가, 추가적으로 강세, 안전자산 순으로 가버리면, 외국인들은 매도세는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정시의 금융시장 동향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달러화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역전쟁 공포가 조금 완화되나 싶더니, 오늘 시장의 하락은 미국 기술주 하락의 여파거든요. 악재가 일단 좀 현재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되면서 전반적으로 악재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현재, 명단 유출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법이 통과가 되면서, 해외에 있는 서버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을 미국이 영장 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지금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가상화폐들에 대한 현재 임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무역전쟁에 있어서 또 여파를 또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장세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게, 나스삭이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보이다가, 다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장박판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하락반전했죠. 하락반전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과 페이스북, 빵주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테슬라의 어떤 그러한 화재,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임명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은행이 중단이 됐죠. 네, 4차 산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 미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IT 기업들과 빵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췄던 게 아닌가라는 또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조금 기술주들 이런 조정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개별적인 악재가 우연히도 겹쳐서 기술주의 급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세적인 하락,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전에 다우 이론에 의하면 다우 지수는 어떤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다우 이론에 의하면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 나오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해가 올라갔다가 또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하기까지는 조금 더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약간 고평가도 되어 있으니까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남아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시청자들은 아마 오늘 언론 기사를 보고 미국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미국 미 정시 마감 동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들 기사 보면은 무역 분쟁 우려 지속 이것만 나오거든요. 무슨 주식이 뭐 때문에 빠졌다 이것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빠진 유효가 잘 올라가다가 빠진 유효가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미 정시가 초반에는 기술주가 잘 올라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IT주에 대한 투자를 좀 제한한다. 인수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 이거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중국 기업의 미국 IT기업 인수 같은 거나 투자를 좀 제한한다는 그런 루머가 아니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그때부터 잘 올라가다가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길게 갈 것이냐 보면은 이건 상당히 일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개별 이슈 플러스 무역 전쟁도. 그렇죠. 무역 전쟁 이슈하고 같이 엮여버린 거죠.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투자 심리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IT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지적 재산권 우려 때문에 노출 우려 때문에 제한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하나의 강공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역 전쟁 이슈 지적 재산권 문제 이거와 엮여가지고 상당히 또 이걸 좀 악재가 지배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스닥 지수는 더 상대적으로 열세일 가능성이 많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렇게 다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바뀌는 뉴스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또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다음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의 열차를 타고 과연 중국으로 누가 갔느냐 많이 분분하게 추측들을 내놨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공식적으로 방중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비핵화 의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칠까요? 북미 대화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 대화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도 남북 경영도 올라가고요.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증시에 있어서 개별 종목 이슈로서 다루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남북 경영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지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앞서 우리가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들이 단순하게 오늘 내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무역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제 말에도 해소될 것을 보였다가 오늘도 악화되는 거 보면 서로 협상 과정에 있어서 1위 1비할 가능성들이 높고요.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 5월달 정상회담들을 각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속에서 지금 현재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다른 여타 주변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분명히 북한이 그냥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뭔가 반대 극부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이 반대 극부를 얼마만큼 여타 주변국들이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비핵화를 위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1위 1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심리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취약한 장에서는 쉽게 이러한 요스에 민감하게 특히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금 주변 여건들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라는 것은 단순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FOMC 얘기도 또 나왔죠. 지금 연방준비제도 연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내년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또 뉴욕증식에 어제 하락을 키운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금리는 좀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있는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괴롭힐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북미 대화 결정, 그 뉴스가 그때도 우리나라, 우리 정시에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더 큰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더 확실한 화해의 제스처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던져놓고 비핵화는 안 하더라도 핵동결까지는 한번 가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을 얻자. 이런 거는 있었을 것으로 봐져요.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 그런 거는 있었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거는 좋다. 핵 폐기, 핵 사찰까지 받아들일게. 대신 이라크의 침공의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이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그런 대응은 좀 막아달라. 이것까지 한번 타협을 보러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중국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중국에게 도와달라.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자 갔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를 앞두고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으로부터 외교의 그런 능력을 한번 배우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보다 더 국제사회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다 더 확고하게 한번 진짜 통컥에 양보할 테니까 중국도 중국 시진핑 위원장도 우리 북한 한번 도와달라. 이거는 좀 확실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 확실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악재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변동성이 크다도 맞지만 주도주,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대표적인 약세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강세장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살 것들이 많은 정말 이 업종도 좋아 보이고 저 업종도 좋아 보이고 어떤 업종을 사든지 간에 쉽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살 목록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개념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이야 어쨌든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결국 시간이 오는 그런 면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낙폭가대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잠깐 올랐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근데 지금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월 들어서 신용장구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증시가 빠지면 이런 것들은 다시 역으로 매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장세를 본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도주군 같은 경우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세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지만 추세도 형성이 안, 추세는 하락 추세대이고 여기서 주도주군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장주들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이제 선도주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매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슈에 이렇게 일이 일비하는 정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 하나의 남북경협주나 화장품주는 오르고 다른 것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 주도주의 개념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게 이게 주도주의 개념인데 지금 주도주로 본다면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였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반도체 빅딜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한 차례 영향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한국산 반도체는 큰 악재는 아닌데요. 근데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주도주가 없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나라는 덜 빠졌거든요.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진짜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굉장히 좀 잘 해석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미증시 위치가 조정 4파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 2016년 17년경에는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죠. 이게 상승 3파였고요. 그 후에 지금 이달 올초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 국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조정 4파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파, 3파, 5파 저런 건 뭔가요? 네, 5파까지 상승 5파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정 4파가 이렇게 현 시장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기간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문점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빠르면 이달 중순, 4월 중순 정도는 가능한 위의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상승 5파가 남아있다는 걸 시청자들이 꼭 명침하시고 지금 현재 힘든 구간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조금만 더 사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마지막 매수 주문 넣기 전에 엔터 누르기 전에 한 분만 더 고민하시고 그걸 한 다음 4월 중순까지만 조금 참고 견디시면 아마 상승 5파가 시작되는 그런 신호도 나타날 테니까 그때 되면 또 전문가들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도 오겠죠. 그때 되면 또 좋은 기회도 오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하는 시기에 종목이나 업종을 좀 찾아보는 시기로 만드는 것도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켓워치에 보니까 또 사슬이 하나 나와 있는데 무역 전쟁에 대비한 5가지 투자 전략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피하는 게 좋은지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 텐데 소형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지수 역량을 덜 받는 거 그 중에 소형주 중에서도 중소형 내수 음료 이거는 어차피 무역 분쟁이 나타나더라도 먹는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 흐름에서도 중소형 내수 음료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위산업주 이거는 무역 전쟁이 최고조로 갈수록 이거는 방위산업주는 경기 방어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더 나타날 수 있고 중국 기술주 이거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데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데 중국 기술주와 미국 반도체 주는 회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중국 그런 이슈가 이게 기술주와 미국 기술주와 중국 기술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을 최대 피해주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서로 간에 양국 간에 관세 부과하는 서로 무역 관세 전쟁이 올라갈수록 다국적 기업들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국적 기업일수록 무역 분쟁 이슈의 가장 큰 피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주식은 피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 증시에 대해서 전략 좀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어떤 의견을 들으세요? 지금 현재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적극적인 매매는 어렵습니다. 지금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긴 한데 결국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증시가 앞서 전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5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 구간이 나타난다면 저는 오히려 지수 관련 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대형주에서 다소 문제거리에서 회피되어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과연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회피성으로 간다 한들 그런 것들이 과연 증시를 떠받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다시 증시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종목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IT주도 괜찮고요.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대비가 지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두 분 다 좀 전망, 관망을 하면서 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해야 될 시기이고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변동성 심한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